S.C.D. 111 편성 R191 열차 출고합니다. ATC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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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임학, 임학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인천메트로 1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개화, 개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구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개화, 개화입니다. 이 장소는 바로 주의 방역입니다. 이 방역이 개화에 들어가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개화, 개화, 개화입니다. 이 장소는 개화, 개화, 개화입니다. 또한 개화, 개화입니다. 개화, 개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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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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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행신치구, 행신치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원당, 원당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트레인 ready to start. 도어 is closing.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이번 역은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매트로 3호선이나 6호선으로 갈아타실 분들께서는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연신내, 연신내. 이 도어 is on your right. 연신내, 연신내, 연신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경희궁, 경희궁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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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차가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 계통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 계통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연 구간입니다. 청계천 청계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Changiha Creek. Changiha Creek. The door is on your right.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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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샘터공원, 샘터공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역은 구리시청, 구리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구리시청역입니다. 구리시청역이 출발하였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였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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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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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남양주법원, 남양주법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차 안에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amiinincemos 전개, 남양주 installer WOODísturan, 남양주 ê failures, 남양주 Declaration, 남양주 Report, 남양주 어둠, 남양주uct원분세에 더 찾는 진정 novadur?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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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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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